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무슨 문제 이거 뭐죠? 왜 너무 작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물을 좀 더 넣어야 되나요? 그냥 자 지금 케이크 다 완성되었고 생크림이 다 이렇게 단단한 거품이 됐어요 이렇게 돼도 안 떨어져 아 아 아 아 아 아 보홍기씨 도 드셔보십쇼 보홍기씨도 한번 드셔보십쇼 케익이 엄청 맛있어요 본인이 만든거라 그런거 아닙니까? 저쪽 광장으로 가자 빨리 달릴 수 있나요? 빨리 달리면 넘어질거 같아서 자 마지막 인사 가끔씩만 밖에 나가세요 내가 코로나 할때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안녕 안녕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